김 검사가 너 좋아한다는 거야?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어요. 당신을 지켜야겠어요. 친구의 뭘까 해, 너? 이번에도 빠져나가시겠다. 이젠 헤어자니까. 남자를 이렇게 좋아해 보는 건 처음이야. 책임져요. 그 여자 가질 수 있을까? 사빈이한테 스토커 하나가 붙어 있어요. 선배를 노린 거네. 죽음만이 완전한 소유래. 죽이기로 결정한 행가는 난 절대 안 끝나. 민 visually liek 방식과 연속의 심화 처리 연구소 그러면 나의 인상 부산에 대해 yeter CBCzon壕으로